1단계 학습지는 치매 극복의 날 포스터를 예쁘게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학습지는 치매 극복의 날 관련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백으로 학습지를 진행하는 기관에서는 예쁘게 색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학습지 치매 극복의 날은 1단계 학습지 치매 극복의 날을 사용하여 3단계 학습지 치매 극복의 날을 사용합니다. 3단계 학습지 치매 극복의 날을 사용합니다.